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해 주신 김정은 제공 및 긴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림 그리는 것보다 자onya 한마디 나쟈어? 디디의 발견 아니 이렇게 이게 왜 머리카락이 세개냐고 아... 아 약간 내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이구나 장호 이게 칭찬 한마디 제가 이런 진행을 원래 좀 잘 못해서요 아 이건 칭찬 한마디가 아니구나 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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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패드 쓰신 약 있나 봐요 아니 아니 왠지 이렇게 생겼잖아요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너무 잘했어요 몇 시야? 3시 27분 올해 1시간 반 컸는데 오 바꿨어요? 예 그러면은 오늘 경기 수원 선수인 안창호 선수가 브로킹을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봤고요 오늘 이제 차호가 석권과 브로킹에서 만점 활약을 이제 했고 칭찬 한마디 너무 잘했다고 우쭈쭈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늘 올릴 때 100%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 저의 각오는 오늘 좀 부족한 모습이 많아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토스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고요 오 센터로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롤모델 선수는 뭘 말해주셨습니까? 저는 이제 일본 국가대표 세기타 마사이로라는 선수를 롤모델로 좋아하는데요 키도 작고 저도 이제 좀 장신에 속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 키로도 세계에서 통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천론티가 조금 나겠지만 왕미 사운드 처음 찍자고 있어요 뭐지? 저는 그래도 누나 걸로 넷플릭스 몇 번 봤거든요 나도 인형이 걸로 유튜브 처음 봤어 지금 네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잘 봐 지금 잘 그린듯이라고 혼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야 야 야 야 지금 괴생명체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 괴생명체가 저였네요 아 괴생명체가 저였네요 짝대기도 하나 해주고 주장인데 되게 좋은 되게 좋은 아 뒤야 이거? 아 그림 실력이 엄청나요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거 최현빈이라고 해서 원빈이 잘하는게 아 따봉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오타가 났습니다 아 알죠 제가 알려줬어요 아까 그림이 엄청 고퀄리티에요 이게 그림 이렇게 안쪽 장타수 여기 보면은 이제 다들 브로킹하고 있죠 이게 이제 리베로랑 있고 그리고 원빈이가 서브 때리는 모습 또 원빈이 서브가 또 쌈뽕하거든요 또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원빈이 잘한 점 아 이게 제가 또 브로킹을 좀 많이 잡긴 했는데 옆에서 원빈이가 자리를 잘 잡아준 덕분에 제가 잘 붙어가지고 잘 잡을 수 있어서 원빈이의 잘한 점 이걸로 하겠습니다 원빈이의 칭찬 한마디 언제나 항상 좋은 토스를 올려줘서 고마워 쭈쭈쭈쭈쭈쭈 다음 경기 나의 각오 너 오늘 브로킹 몇 개 잡았지? 다섯 개인가 다섯 개 많이 잡았습니다 암튼 많이 잡았는데 오늘 일단 개수 확인하고 그 다음 경기 때는 두 배 더 잡겠습니다 두 배 어? 어? 할 수 있잖아 아이고 이즈 피지 쉽죠 아 못 잡을 것 같으면 네 아 저는 모타니 쇼에이라고 모타니 쇼에이랍니다 일본의 야구선수 좋았는데요 저 작년 말에부터 해서 이제 만다라 만다라표 작성해가지고 만다라 때는 아무튼 그 표 이즈 그 하고 있어요 아 기분이야 뭐 항상 좋죠 예 항상 기분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어 저는 늘 그랬듯이 말보다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иф 아 아 아 아 아 아 아